우와아... 우와아... 레시플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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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아... 기분 좋다! 기분 좋아! 내가 존버하라고 했습니까? 안했습니까? 내가 오늘 금리 동결할거라고 얘기했습니까? 안했습니까? 나 쓰다기 조정없이 올라간다고 했습니까? 안했습니까? 내가 배당주사라고 했습니까? 안했습니까? 내가 팀의 부사라고 했습니까? 안했습니까? 오로지 기술주! 기술주만 매수를 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? 인버스 잘 가! 자 인버스 지옥으로 가고 있고요 아따마 인버스! 이제 답 없다! 대세 상승장이 왔기 때문에 인버스 지금이라도 빨리! 빨리 탈출하세요! 자 오늘 FOMC 해리는데요 오늘 금리 동결했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FOMC 금리 동결 올해 두 번 더 올린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정도표가 나왔는데요 5.6이 나왔습니다 금리를 예상하는 FOMC 위원은 없었고요 올해 0.25 0.25 올려가지고 5.6% 예상하는 정도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롬 파우렘께서 연설했는데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오늘 병동선 장난 아니었습니다 다운조선은 0.68 하락 시브라 자 나스닥은 0.39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SF500은 0.08 또이 또이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는 1.52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렛츠 필라데피아! 와... 엠비디의 5.63 급등! 렛츠 엠비디아! 미쳤습니다 미쳤다 진짜! 자 100달러에서 433달러! 조정 없다! 인텔도 오늘 큰 폭으로 폭등을 했고요 아 인텔 진짜 기분 좋다! 아 테슬라는 약간의 하락이 났습니다 예 조정이 조금 와야죠 테슬라 지금 13이 0속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조정이 나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눌림목을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FNGU 파주! 미쳤다 진짜! 5% 급등! 렛츠 프랑! 자 빅테크 대장주 애플 아마존 테슬라 레프리스 있는 방주를 제가 매수를 해야한다 계속 이날부터 매수를 해야한다 제발 좀 매수를 하세요!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정말 미쳤습니다 자 36달러에서 193달러까지 올랐고요 와 주봉 차트 대단합니다 개다란 상승이다 조정 없다! 조정 없어! 자 티켓크 2.74 상승했고요 와 따마 기부 좋다! 자 SOS의 약 4.69 상승 렛츠 프랑! 우리는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 편이다 계속 정보를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최후의 기업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? 니가 뭘 했습니까? 많은 사람들이 조정이 기다리고 조정을 예상하려고 하다가 돈을 잃는다고 조정 없다! 조정 없어! 어떤 놈이 조정 온다고 했노? 어떤 놈이 조정 온다고 했습니까? 조정 없이 쭉쭉쭉 쭉쭉쭉 올라갈 것이다 자 이 상태에서 내 계좌를 확인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7% 여보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저는 마이너스 80%까지 맞았던 사람인데요 결국은 인내심있게 존버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17%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단 5개월만에 회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와 이것이 바로 레버즈 곱하기 3배짜리의 양의 복리입니다 와 제가 삼슬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복리 동복사가 따로 없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삼슬라 정말 무섭구요 자 오늘 조금 내려온다면 조정 온다면 제가 또 추가 매수를 할 겁니다 자 레버즈 곱하기 2배짜리도 상당한 수익률이구요 아 벌써 양정된거 아이가? 계좌 다 합치면 벌써 양정된거 아입니까? 자 올해 목표 딱 따불 하하하하 시부랄거 나도 좀 먹자 계속 종부 미국은 하락하는 날보다 우상하는 날이 많다 끝까지 종부하세요 1년 2년 3년까지 대상승장이 옵니다 6개월 상승장이 아니고 미국은 올라갈 때 1년 2년 3년 5년까지 올라가는 그런 대상승장입니다 인내심 있게 인내심 있게 버티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이바이